안녕하세요. JK뮤직입니다. 저는 지금 뜨거운 텍사스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. 정말 덥네요. 지난 4주간 영상을 제작을 하지는 못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글말, 영어말, 연속듣기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그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. 이곳 텍사스에서 몇 가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고요. 한국 돌아가자마자 편집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나눌 찬양은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 제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찬양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. 그 찬양 영상에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찬양 제목은 수천번 할렐루야라는 찬양입니다. 그 찬양 보시려면 여기에 제가 링크 달아 놓을게요. 아니면 영상 하단부에도 제가 링크를 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더운 여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.